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나름 내 안에 있어 깨진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자 이제 OX 한 번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재기 의혹곡을 방송에서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나 둘 셋 뭐 상관없지 아! 저 약간 논란이 있으면 바로 안 불러요 근데 오빠가 되게 조심하는 편이겠네 사재기도 곡을 한다고 이게 내 방송에 뭐 문제 있고 이게 아니잖아 질문이 정말 그럼 현욱이가 뭐가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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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지 저는요 그런 더러운 곡들 안 돼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곡들 더러운 곡들 더러운데 더러운데 나는 남캠이나 여캠을 해도 될 외모다 노래 없이 방송 싹 가능 OX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아니 X 다 할 줄 알아서 네 X 다 할 줄 알아서 제가 해봤습니다 예능용으로? 예 예능용으로 예 예 예 어땠습니까? 순발력 어땠어요? 하하하하 솔직히 노래 셔틀처럼 이용되는 것 같이 느껴진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어디서건 합방이건 뭐고냐 뭐 어디서건 합방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그냥 노래 부르는 노래 셔틀 아 네 네 네 어 느낀적 있구만 오빠방송 나왔을 때 어? 오빠방송 나왔을 때 고음 셔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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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제2의 제이플라가 되고 싶다면 O 실시간 시청자 고정만따리 X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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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잘 봐두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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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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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실제로 방송이 꺼지면 말로 말이 없어요. 저는 많이 들어주고. 무뚝뚝해요. 저는 되게 무뚝뚝하고.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근데 경민이는 방송이 켜지면 말이 오히려 없어지고 약간 진중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원래 제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드러나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방송 켜지면 약간 좀 말 같은 게 잘 조심스럽게 되고 저도 형님한테 옛날에 쪽지에서 보냈던 걸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획사 생활을 좀 했다 보니까 약간 갖춰진 그런 이상한. 꼴값이야 그거. 그걸 못 내려놓는 게 이상한 반처럼 좀 내려놨어요. 그게 안 돼요. 야. 이 새끼 너무 내려놨어. 이 새끼 너무 내려놨어. 지하 안 봐주세요. 버렸어. 아버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간성이 미천히 다 드러났어. 미천. 자 오케이 자 OX까지 이렇게 은비 통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콘텐츠가 또 여러분들 있습니다. 진짜 배고플 텐데 근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떡볶이요. 네 이따가. 네 이따가. 네 이따가. 고고 까깍.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은비끼리 모였는데. 여기서 노래 실력에 대한 가움을 겨루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부. 눈을 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은비총회 노래서열 정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제외한 은비총회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 중 가장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호명됐을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옆 사람에게 안 들켜야 됩니다 맨 끝에 있는 BJ 혁민이가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양경민씨가 이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뽀연욱씨가 가장 노래를 잘한다 손을 들어주세요 정진우가 가장 노래를 잘한다 내려 자 모두에게 인정받은 1위분은 그런게 좋아? 아니 나 봤어 미안해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일부러 그래도 형이니까 모두에게 인정받은 분은 정진우씨입니다 정진우씨부터 노래를 해주시면 되고 노래를 한 다음에 그래 내가 1등이니까 나 다음으로 니가 그나마 이 중에 제일 낫다 니가 그나마 이 중에 제일 낫다 한 사람한테 주면 돼요 마지막에 부르는 거 무서워 그걸 노린 거예요 은비총의 노래 사열 정하기 정진우씨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봅니다 그 속 주인공이 되어 나 돌아간 순 없나요 그때로 그날의 그때로 이제는 이제는 안녕 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작사 작곡의 슬픈 영화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진우씨가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너한 줄 알았지?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쳐 안아보자 자 너무 잘 들었고요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게 자 뽀여무기 생각하기에 가장 이 중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남겨진 분들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마이크를 주세요!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아유 맞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혼자 운다 너란 바람 미련이 아직 못 버리다가 내 맘 속 깊은 곳엔 아직 아직 기대가 살아서 여전히 난 너를 기다려 다시 너무 낙 양경민 뭐라고 양경민 남겨진 분들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아, 약간 물 줬잖아요! 자,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에 틀어주세요.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질 않아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절이 양의 된장찌개를 좋아해 였습니다. 여기 강릉 된장찌개인 줄 알았어. 강릉 된장찌개. 아, 진짜 강릉 된장찌개야. 강릉 된장찌개야. 자,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남은 두 분 중에 절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더 노래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BJ분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 미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남겨질 사람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BJ형민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끝내 잡을 수가 없어서 더 잊어야 하는 건가 봐 이렇게 넌 가나 봐 이렇게 넌 가나 봐 어떤 나를 너무 보고파서 사진 보며 눈물 흘려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데 술에 취해 널 찾다 잠들고 나지 하는 말 잘 살아줘 잘 살아줘 아니, 이거 순서 반대 아니야? 점점 잘해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서 푸유가 또 레전드 보여주면 오히려 순서가 반대 역으로 예 비장한 이야기 내 혼자 있으면 나도 그래 술이 없으면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 미친 척 하고 다시 만날까 봐 다시 시작할까 봐 다시 시작할까 봐 이제야 가자 이제야 가자 이제야 가자 이제야 가자 지구들 만나면서 가사가 안 보여 가사가 안 보여 가사가 안 보여 가사가 안 보여 전부 들어오세요 전부 들어오세요 아니 뭐야 다 꺼져 자, 오케이 이제 마지막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는데 나 좀 배고프고 힘들텐데 네, 저도 배고픈 사실 이게 회심의 컨텐츠인데 시간이 너무 지금 빨리 지나버려가지고 자, 마지막 컨텐츠로 준비한 바로 가라오킹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오 nä 자, 가라오킹할 텐데 여러분들 편하게 도전천곡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고 자, 후유랑 저리랑 두 분이서 있어도 팀을 뽑으면 될 거 같은데 자 절이팀 그리고 어 저 너 이름이 뭐지? 후유팀 절이팀 이렇게 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게임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MR을 듣고 아는 노래다 싶으면은 팀원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나와야 돼요. 마이크를 잡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기회가 날아가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자 각 팀당 코트 찬스 1회씩 쓸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노래를 모를 수도 있어. 도저히 모르겠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오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뭔가요? 잠깐. 아 나. 고정. 찢어진 상대의 연인과 어는. 블룶의 연인의 연인과. 블룶의 연인과. 여기서 부르면 돼. 여기서 부르는 거야. 우리가 싸비만 준비했어. 날 사랑해줘요. 날 부르지 마요.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1점 획득! 자 1점 획득입니다. 1점 획득. 각 팀 5점 선승으로 갑니다. 5점 선승이기 때문에 1점 획득했고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5, 4, 3, 2, 1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가 쓴다 망가줘 좀 맞은 것처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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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김포시 채팅창 그만 보시고요. 2, 2, 1 몰라요. 3, 2, 2, 1 채팅창 그만 보시죠? 3, 2, 1 3, 2, 1 3, 2 헬로 야! 형민이가 잡았어. 자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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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내꺼 내려달라고 5, 4, 3, 2, 1 5, 4, 3, 2, 1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순 없지만 내가 미칠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4, 3, 2, 1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안 될게요 정답! 정답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느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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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잔인한 여자라 너를 욕하지는 마 표시나 나 강 Don't go 5, 4, 3, 2, 1 바로 가야 돼 아린한 여자 나를 욕하지는 마 나란 내 안에 있어 깨진 않을 거야 슬픈 비가기까지 영원히 정확한 움직이셨습니다. 오타보가 내려갔지만 저리 팀이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음정 안 올린 건 약간 시적 허용과 시적 허용이고요.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골 가자 극장골 마이크 한 끔 이제 대가리 하고 싶어요. 5 4 2 왜 이만한 노래로 나 한 번만 더 들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봤어 이거 오케이 잘했다 그래 5 4 3 2 1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아 3 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네 정답입니다. 자 동점이 됐어요. 아 3 대 3 3 대 3 동점입니다. 골든콜 가시죠 딱 한 문제 자 골든콜 솔직히 음식 냄새 나서. 미칠 것 같아 음식 냄새가 근데 진짜 기대치단이야 마지막 문제 갑니다 가시키자 에어커러가 가시를 해봐 가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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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보세요 잘생겼어요 내가 할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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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형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병형신이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2,1 당황했네? 여보세요 나야 걷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미친듯이 외쳤어 그쪽에서 다 틀렸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딴 문자가 딴 문자 여자 노래다 5,4,3,2,1 2,4,3,3,2,1 2,4,3,2,1 5,4,3,2,1 5,4,3,2,1 자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불렀다. 최연입니다.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아 근데 그별님 만나느라 너무 비슷하다. 이거 발휘 안 된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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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저리팀 승리.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먹방 합시다. 먹방 합시다. 아니 잠깐만. 몇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아 그래? 꼬꼬까까 갑니다. 다음 문제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 초기하죠. 스코어 초기합니다. 스코어 초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파이팅 파이팅. 한쪽에서 틀렸는데 이쪽에서 이제 틀려가지고 기회가 넘어갔는데 이제 음악 이쪽에서 못 잡으면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기회는 한 번씩 패스트하게 가시죠. 자신을 사면 나오는 거야. 자 이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즉 그 위치에 기회를 듣고 정답은 에자저만 로 evolves 여자끼 하하하하 ㅋㅋ 많이 피고 여기 여자키에요? 형 여자내입니다. 가능하죠? 내려서 해야 오토구 그냥. 난 아직 열어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여해준 왜? 왜 맛이 안 살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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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았어? 자 갑니다 좋아? 이랬고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냥 만든 거지 뭐 난 아직 난 아직 난 아직 열어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어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너와 열어준 정답 잘하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전문 전문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량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깨우 껌 깨우 껌 정답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유 팀이 2점 자 갑니다 조금 최신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라고요? 2점 2점 10시 2점 1점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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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1점 이 맘을 너에게 하고 싶어 아니 그냥 노래나 좀 하자 야 그냥 틀렸다 할 때가 노래나 좀 하자 더 중요한 건? 코티 형이 바로 깠어 노래하려고 했는데 자 갑니다 가사 틀려라 가사 틀려라 나의 못 3 2 1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이 정도면 그래도 아 안 노렸는데 노래 왜 이렇게 높아요 이 노래 진짜 높아 이 노래 높아 이 노래 높아 나는 시도도 안 했잖아 앉아 있었어 자 다음 곡 가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아 좀 들어봅시다 아 좀 들어봅시다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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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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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면서 형님 형님 근데 혹시 여기서 모르면 한 번 더 저희 기회 없나요? 계속 생각했죠 모르면 한 번 더 기회? 어 모르면 여기서 모르면 그래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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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모르면 한 번 더 기회 근데 진짜 그 노래 같네 이렇게 부르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여기서 틀리면 기회 넘어갑니다. 떨리노 이거? 그냥 아픔인 건 아니 뭐 맛이 또 안 살았어? 3대1 맞습니다. 마이크 찍어요. 3대1 야 근데 솔직히 못 맞추겠다. 코드가 진짜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니 근데 호동이가 너무 웃겼어. 한영 그 노래 그 노래인가? 하고 다시 자윽 봤어. 근데 맞아 둘 다 똑같이 지키야. 맞아 지키야. 똑같이 지키야. 코드가 맞아가지고 어 자 3대1입니다. 밥 준비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가장 문제 많이 맞추신 분이 형민이 자 버텨로 형민이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열지 마세요. 집에 가서 공지로 열어주세요. 꾹꾹까까 지금 몇 시죠 이제? 아이고 12시가 아파트 눌러주세요. 아파트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은비 분들이랑 이렇게 오늘 해봤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재밌었어요. 3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갔네요. 어 대상 시상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어차피 뭐 우승은 수비님이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서 이렇게 얼굴 모아가지고 안녕 안녕 아니 그 봉투를 깔 건데 아 존나 떨리네 왜 이렇게 떨리지? 오 개묵지가 야 이거 돈 맞잖아 야 돈인데?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이 돼지새끼 아니 돼지새끼도 이씨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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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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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